바워파인트 천하제일농구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8강 첫 번째 경기 윤성수 대 김종근 프로 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바워파인트에서만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.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겟니스포츠 NBA와 겟니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겟니슬리브 NBA 팀 에디션 마지막으로 덕 로비치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 제품 자세한 내용은 바워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. 와 굿티였는데 굿티팬 굿티팬 팩 팩 팩 팩 저거 보지 마십시오. 저 심판 선생님 계신데 굿티팬 투 투! 와 너무 좋아 와 도저진거 같애 와 5대 1 잘했다 잘했다 오! 굿티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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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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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티 굿티 오오 5대 2 오오오 오오오 와우 와 죽였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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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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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타임 타임 아 아 아 아 아 안 뚫려, 안 뚫려. 학다리 저거, 눈썹 생각나. 눈썹이 아파. 화면에서 느는 것 같아. 학대원! 오우! 오우! 예, 맞다! 와아! 와아! 오우! 파이팅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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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와아! 막 많지 않다, 진짜. 아! 와아! 예전 공부가 좀 나은데. 오우! бо4 배 맞혔잖아요. 어 땀 안 보인다. hertz horsepower 와ā! 루퍼 으 는 아 아하 어 ng 아 으 으 으 으 1.6.. 3.2.. 3.4.. 3.5.. 30.000 cuts 게임 어땠어? 아 계속 계속 힘든 아 실제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 아 힘든 상대라서 근데 그거 아시죠? 원래 힘든게 가면 우승해요 그렇죠 말조심해요 근데 오늘 일단 오늘 게임은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충전해서 아 이게 아 손수치 게임 제일 재밌어 아니요 제가 오늘 안 들어가서 먹어지고 해가지고 아 이제 내일은 워크 잘해가지고 내일이 너무 힘들어 여기서 이게 힘든 사람이 이제 진짜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 정도면 진짜 천만한 거야 천만한 거야 더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좀 나오던데요? 몸이 좀 더 풀리면 풀수록 슛감도 더 좋아지고 하긴 하는데 이제 체력으로는 동작 느낌도 나오고 워낙 체력이 좀 안 좋았어요 네 조금 더 준비했었습니다 잘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농구하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도전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많이 해주세요 농구 네 네 8강 첫 번째 경기는 윤성수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그거 아직 없어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!